자 여기는요 세종합강 오토캠핑장입니다 이 오토캠핑장에 남바가 되어있는데요 C31로 되어있습니다 자 주변은요 이런 장소지에요 사정실도 있고, 사워장도 있고, 저기도 있네요 자 여기는 소아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소아기는 표시로 보면 정상으로 되어있구요 점검표를 봅시다 점검표 2018년도로 되어있고 정부도 되어있는데 점검표는 아예 표시도 안되어있네요 아아... 글쎄 여기는 조금 몇개월 한 것 같은데 글쎄 이거 보면요 아예 점검표도 없네요 보세요 점검한 내용이 없지요 아이고 참.. 이럴수 있을까요? 글쎄요.. 소화기가 보면 정상적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만.. 아이고..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.. 오토.. 캡팽량이지요..